굿모닝입니다. 알람스위라퍼. 지금 월요일지 아무것도 안 갈아있어. 저 한번 붙어 봐도 돼요? 매니저의 역할이기 때문에. 수학을 응고하고 있네요. 학원이야. 새로운 사례가 되었습니다. 환승연예군요. 눈은 뭐예요? 아니, 무슨 뭐야? 패배팀은 비용 전액을 지불하셔야 됩니다. 야, 얼마야? 진짜로 아니에요? 그렇지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해 빨리. 승리팀은 공짜로 피스를 즐기면 되고. 꼭꼭 씹어먹어. 아, 아, 아! 신석진! 아, 아! 발림도 하면 어떡하지? 아, 잘 되는데 뭐. 잘까진 게 아니라. 어, 진짜 발림도 안 돼. 발림도 안 돼? 발림도 안 돼?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발림도 안 하더라고. czyn! 아, 왜 낙다를 응시할까요? 아, 이런 쪽으로 모릅니다. 왜 낙다를 응시할까요? 감사합니다.